텍스트 나누기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엑셀에서 다른 프로그램에 작성된 데이터를 엑셀로 가져왔을 때 한 셀의 데이터가 쭉 작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텍스트 나누기를 이용해서 각각의 열로 구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기능인데요. 현재 B4부터 B19 영역에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데 한 셀 안에 구분부터 번역까지 한 셀 안에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단, 슬래시를 이용해서 데이터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분, 도서명, 출판사, 각각의 열로 나누어서 표시하고자 하는데요. B4부터 B19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탭에 가시면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라고 있습니다. 현재 텍스트 마법사 1단계에 작성된 데이터는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슬래시로 되어 있으니까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음을 클릭하신 다음 탭이 아니라 기타에 가셔서 슬래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라고 슬래시를 입력하니까 아래쪽에 데이터 미리 보기에 벌써 열이 나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3단계에서는 특정 날짜나 어떤 서식을 좀 지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 예제에서는 번역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역을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을 3단계에서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을 클릭하시면 현재 데이터 B4에 대학성된 데이터가요. B4부터 G19 이렇게 열로 나눠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도서명가 지은이가 현재 열 너비에 표시되다 보니까 다 표시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데요. 열머리 글 C부터 E까지 선택하고 E와 F 사이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조절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맞게 작성을 하셨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국 프로야구 팀별 성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현재 A3부터 A10에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좀 구분해서 한 셀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럼 범위를 A3부터 A10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데이터 도구에 텍스트 나누기를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구분기호로 분리됨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기타가 아니라 세미콜론을 선택하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열로 구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연고지 열은 가져오지 않는다. 연고지 열은 제외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끝에서 두 번째 연고지를 선택하시고요. 열 가져오지 않음을 선택하신 다음 마침을 누르시면 현재 작성된 데이터가 각각의 열로 나눠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팀명이 다 표시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 홈구장 중간중간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조절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텍스트 나누기가 잘 되었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텍스트 나누기 예제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